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이 세 단어는 반드시 자유자재로 자신있게 쓸 수 있어야 하는데요 바로 change, turn, get 이 세 단어예요 이 세 단어는 모두 변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은 그 전에 비해 어떤 상황이 변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게 돼요 또 내가 이것 좀 바꿔줄 수 있나요 라고 요청할 일도 정말 많고요 제 커피 아메리카노에서 라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느 역에서 갈아타야 돼요? 날씨가 갑자기 겨울로 변했어 히터 온도 좀 내려주세요 이런 말들 다 다른 것 같지만 결국 전과 다르게 무언가를 바꿔달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배우는 세 개 단어로 모두 말할 수 있고요 오늘 배우는 문장들 정말 유용하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단어 change 이걸로 어떤 상황이 바뀌는 거, 내가 바꾸고 싶은 거 뿐만 아니라 돈과 관련해서 환전하다, 그리고 물건을 교환하다, 내가 갈아타다 이런 것들을 다 말할 수가 있거든요 the weather changed 날씨가 바뀌었어 이렇게 무엇이 바뀌었는지 바로 붙여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다가 갑자기 막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게 바뀌었다 이 change 같은 경우는 주어가 바뀌다도 되고 주어가 무언가를 바꾸다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붙여 쓸 수 있어요 the weather changed 그런데 아마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그냥 changed라고 적혀 있을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비동사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changed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건 내가 알겠는데 왜 이렇게 매번 다르지 싶을 수가 있는데요 주어가 저절로 바뀐 경우는 그냥 바로 써요 날씨가 저절로 화창하다가 우중충하게 바뀌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비동사를 써야 돼요 탑승구가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물어보고 체크하거나 정광판에 써 있는 거를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그런 안내방송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영어로는 the departure gate was changed 이렇게 말을 해요 the departure gate gate 이거는 공항 가면 볼 수 있는데 그 비행기로 가는 탑승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departure 이건 출발이란 뜻이에요 출발하려고 타는 그 비행기 탑승구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탑승구는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라 거기 일하는 직원분들이 바꾸겠죠 비행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탑승구는 사람에 의해 바뀌는 거라서 이렇게 중간에 비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바꾸다 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무엇을 바꾸는지 change 다음에 써야 돼요 I changed 여기까지만 쓰면 난 바뀌었었는데 I changed the schedule 내가 그 일정을 바꿨어 그런데 언제로 바꿨는지도 같이 말해줄 수 있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정말 잘 써야 하는 단어가 바로 to 이거예요 오늘 세 가지 단어는 뒤에 to를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I changed the schedule to 10am 이라고 하면 내가 일정을 10시로 바꿨다 무엇으로 바꾸는지 to가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이제 바꾼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영어를 계속 접하다 보면 change into 이것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은 어떤 차이일까요 to 같은 경우는 좀 가볍게 바꾸는 거 시간 바꾼다거나 어떤 색을 바꾼다거나 옷을 바꾼다거나 이럴 때는 to를 쓰게 되는데 change into 이렇게 in까지 쓰면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법처럼 무언가 바뀌는 거 예를 들어 아이들 동화책에 개구리가 왕자님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완전히 탈바꿈하듯이 바꿀 때는 change into 쓸 수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to 앞에 뭐에서부터 변하는지 from도 이용할 수 있어요 I changed the schedule from 9 to 10am 이렇게 말을 하면 9시에서 10시로 바꿨다는 거죠 결국 결과가 to 다음에 나와요 10시로 바꿨다 이런 문장도 우리가 써볼 수 있겠죠 특히 음식을 주문할 때 정말 유용한데요 만약 커피에 우유를 do you로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옵션을 변경하고 싶을 때도 change를 쓰면 되고 우리 아까 배웠던 것처럼 가장 내가 마지막에 원하는 그 결과는 to 다음에 쓰는 거죠 can I change the regular milk 일반 우유를 regular milk라고 하는데 그 커피 안에 들어가는 그 일반 우유 바꾸겠다는 거예요 can I change the regular milk to soy milk 뭘로 바꿀지 to 다음에 쓰면 돼요 can I change the regular milk to soy milk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뭘로 바꿔주세요 라고 할 때 change to 써보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지금 테이블에 앉아서 주문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서빙 하시는 분이 주문을 받고 있어요 내가 아까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그걸 라떼로 바꾸고 싶어요 그때도 from to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can I change my coffee from an Americano to a latte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 아메리카노 카이 이렇게 강세가 있는데 아메리카노를 라테로 바꾸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음식 주문한 거 변경도 쉽게 할 수 있겠죠 돈과 관련된 것도 change 정말 잘 쓰는데요 환전할 때도 쓸 수 있어요 can I change this to US dollars 여기 원화가 있겠죠 can I change this 이거를 to US dollars 미국 달러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change 이게 돈과 관련해서 잔돈이란 뜻도 되기 때문에 here is your change 여기 잔돈입니다 이런 말도 써요 보통 돈을 지불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남은 돈은 거슬러 주죠 결국 이게 change 되는 거라서 here is your change 그리고 잔돈 같은 경우는 뒤에 여러 개를 뜻하는 s를 안 붙여요 동전은 coins라고 하거든요 동전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셀 수 있어서 coins 그리고 지폐도 bills라고요 이렇게 한 장 한 장 세잖아요 잔돈을 줄 때 동전을 줄 수도 있고 지폐를 조금 줄 수도 있고 섞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것들을 합친 change는 그냥 이 모든 것을 통칭하는 말이라서 셀 수가 없거든요 항상 change라고 해야 돼요 changes 이렇게 s를 붙여서 잔돈이란 뜻으로 쓰지 않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교환하다 라는 뜻으로도 당연히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물건 산 거 마음에 안 들어서 교환해도 될까요 라고 할 때도 change to 써주면 돼요 can i change this to a medium 이거 미디엄 사이즈로 교환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이 물건 can i change this to a medium 뒤에 굳이 size 이거 붙일 필요가 없어요 스몰 사이즈라면 a small medium은 a medium large는 a large 결국 그 사이즈 중에 하나로 교환하기 때문에 앞에 a만 붙이고 뒤에 size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환하다 라고 하면 exchange 이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단어는 주로 for가 함께 써요 그런데 change 는 우리 앞에서 계속 했었던 것처럼 to 로 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상황이 뭐 돈을 바꾸는 거든 물건을 바꾸는 거든 주문을 바꾸는 거든 다 change to 이용하면 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갈아타다 라고 말할 때도 change 를 쓰는데요 you have to change buses at the next bus stop 다음 버스 정류장에서 갈아타야 해요 라고 말을 할 때 표현이 좀 재밌는데요 버스끼리 바꾸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 버스에 타다가 다른 버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change buses 버스들을 바꿔라 당신이 타는 그 버스를 at the next bus stop 다음 버스 정류장에서 바꾸세요 이런 문장을 들었을 때 아 갈아타라는 뜻이구나 버스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내가 어디서 갈아타야 하는지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때 which station do I have to change at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which station 어느 역에서 do I have to 제가 해야 할까요 change 이게 결국 갈아타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해도 결국 갈아타다 라는 뜻인데 뒤에 at 이것도 꼭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정류장 결국 거기에서 갈아타기 때문에 장소를 콕 집어 말하는 at까지 있어야지 문장이 딱 완성돼요 which station do I have to change at 마지막에 at도 빠뜨리지 말고 which station do I have to change at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turn 이 단어도 아까 change와 비슷하게 뭔가 바뀌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turn의 단어의 그 뜻이 돌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돌다 돌리다 있고 또 돌면서 뭔가 변화되는 느낌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것도 돼요 이렇게 돌면서 꺾다도 되고요 그리고 스위치가 이렇게 turn 돌리면서 올리거나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바뀌는 것도 turn으로 써요 내가 그런 나이로 변했다라는 게 마치 약간 한 해가 돈 느낌처럼 말을 하거든요 첫 번째 뜻 돌다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은 turn around 이거예요 돌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있을 때 around 둥글게 돌면서 방향을 바꾸는 게 turn around turn around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주어가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주어가 어떤 물건을 돌릴 수도 있겠죠 그때는 turn 다음에 어떤 물건을 돌리는지 바로 붙여 말하면 되는데요 turn the door knob 손잡이를 돌려요 그리고 이때도 to를 써요 우리 아까 change to 이걸로 정말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았죠 특히 to 이게 쪽으로 라는 뜻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turn the door knob 동그란 손잡이를 door knob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to the right 이렇게 to뿐만 아니라 아까도 into를 대신 쓸 수 있었죠 아까 change into 같은 경우는 좀 더 마법처럼 많이 변하는 거에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면 in 이게 아니라는 뜻이다 보니까 어떤 영역이 바뀌는 거예요 가을이라는 계절에서 겨울이라는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the weather turning to winter 날씨가 겨울로 변했어 아니 여름 지난 지 얼마 안 되고 가을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겨울이 됐지 요즘은 또 봄 가을이 짧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turn into 이거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돼요 the weather turned into winter my dream is turning into a reality 이럴 때도 turn을 써요 my dream is 내 꿈이 turning 변해가고 있어요 그 전에 비해 이렇게 확 바뀌어가는 느낌 그리고 어느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into a reality 그 전에는 꿈이기만 했는데 이제 실제로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건 특히 아까처럼 겨울로 변했어 이미 변한 다음에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서 is turning 이렇게 ing로 말하고 있고요 꺾다 라고 말을 할 때도 turn 써요 결국 한쪽 방향으로 도는 거라서 그런데요 이거는 특히 길 알려줄 때 또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잘 들을 수 있어야겠죠 오른쪽으로 꺾어라는 turn right 그리고 어디서 꺾는지 그 지점을 말해줄 수도 있겠죠 at the corner 그 코너에서 딱 꺾으세요 코너에서의 에서랑 영어의 at 이게 비슷하죠 장소를 딱 집어 말하는 느낌이에요 turn right at the corner 그러면 turn to the right 이런 것도 들을 수 있는데 이건 무슨 차이일까요 turn to the right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자리에서 이렇게 도는 느낌이 더 강해요 화면상 이쪽이 오른쪽이니까 약간 이렇게 그런데 turn right은 정말 길을 찾아갈 때 꺾어서 쭉 가는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길을 알려줄 땐 turn right, turn left 이거를 잘 활용해야겠죠 소리를 키워주세요 줄여주세요 이때도 turn을 써요 그냥 키우다 줄이다 아니면 높이다 낮추다 라고 말을 할 때 up, down은 떠올라도 turn 이게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다 무언가 변화되는 거를 계속 배우고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스위치들이 이런 식으로 생겨서 turn up 돌리면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please turn up the volume 이라고 하면 volume 볼륨을 높여주세요 이때 turn 쓰는 거예요 please turn up the volume 내려주세요 낮춰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heater를 낮춰주세요 너무 더워요 해외 택시에서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때 영어로 please turn down the heater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turn down 이게 스위치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렇게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the heater heater 해도 되지만 heater 부드럽게 please turn down the heater 마지막으로 나이를 먹다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배우는 세 개의 단어가 모두 변화되는 느낌이 있지만 나이와 함께 쓰는 건 turn 이거예요 매년 본인의 생일마다 나이를 먹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다음 주면 몇 살이에요 라고 말할 때 I'm turning 다음에 나이를 바로 붙이면 돼요 그 나이로 turn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next week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I'm turning 40 next week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원래 한국은 1월 1일에 다 같이 나이를 먹었죠 그런데 지금은 만 나이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생일을 기점으로 turn 이라고 쓰면 돼요 이 표현 자체는 원래 굉장히 영어스러운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1월 1일에 나이를 먹어요가 아니라 다음 주에 제 생일이라서 그때 제가 나이를 먹어요는 우리나라랑은 맞지 않았는데 우리도 만 나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생일 전 주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I'm turning 40 next week 그래서 여러분도 생일을 기점으로 내가 몇 살이 된다를 I'm turning 하고 그 숫자 나이를 말하면 되고요 세 번째 단어는 get 원어민들은 실은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데요 이걸로 얻다, 어떤 게 되다, 결국 또 변하다 라는 뜻이 있고 그 장소에 도착하다, 그런데 합격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Where can I get the information? 그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죠? 이렇게 말할 때 이런 문장으로 말을 하면 돼요 Where, 어디에서, can I, 제가 할 수 있을까요? Get the information, 그 정보를 얻는 거 Where can I get the information? Where can I get the information? 여행에서든, 회사에서든, 어디서든 다 쓸 수 있겠죠 Can I get a table now? 이 표현도 정말 유용한데요 특히 우리 카페에 갔을 때 그 카페 안에 자리가 있는지 물어보게 되죠 또 뭐 2층, 3층, 층이 다르다면 지금 자리 맡을 수 있어요 이게 결국 제가 테이블을 맡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얻는 거라서 get로 말을 하면 돼요 맞다가 영어로 뭐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리, 그 테이블 하나, get, 맡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라서 a table,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Can I get a table now? 두 번째 뜻은 되다인데요 새로운 상태를 얻은 건 결국 그렇게 된 거겠죠 This food got spoiled 그 전에는 굉장히 fresh한 상태였을 텐데 뭐 유통기한이나 이런 게 좀 지나면서 딱 상하는 시점으로 변하겠죠 This food, 이 음식이 got, 어떻게 되었어요? spoiled, 상하게 된 거죠 그냥 spoil 이라고만 하면 상하게 만들다, 썩게 만들다 라는 뜻이 돼요 뒤에 이 d를 붙여서 외부 상황에 의해 뭐 날짜라던가 온도라던가 그런 거에 의해서 상하게 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소동의 느낌 이 d를 붙여요 This food got spoiled 세 번째는 변하다 아까 두 단어에서도 이런 뜻이 있었죠 특히 그때는 into와 같이 써서 change into, turn into 이렇게 썼는데 gas은 그 자체로 그 전에 없던 거에서 이렇게 되면서 점점 변하는 거 지금 이 순간 딱 된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해 이렇게 완전히 많이 변한 것도 gas로 쓸 수 있어요 한국의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spring and fall are getting 점점 그렇게 변하는 거죠 shorter 점점 짧아지는 식으로 기후가 완전히 변화되어 가는 중이다 spring and fall are getting shorter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우리 이제 두 개 남았는데요 아까 change, turn 같은 경우는 to, into 이런 걸 붙일 수가 있었는데 비슷한 뜻의 gas은 어떨까요? get 다음에 to를 붙이면 거기에 도착하는 거예요 to는 쪽으로라는 뜻이 되다 보니까 결국 그게 결과가 되죠 그래서 내가 가다가 그 장소 쪽으로 가게 되는 거 도착하다 라는 뜻은 get을 이용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은 택시 탈 때도 쓸 수 있는데요 I need to get to 다음에 가고 싶은 장소를 말을 하는 거예요 I need to get to Rockefeller Center Rockefeller Center로 가야 해요 이 문장은 실제 영화에서도 나왔던 문장인데 나홀로 집에에서 케빈 엄마가 케빈 찾으러 갈 때 이 문장을 쓰거든요 I need to get to I need to get to 거기에 도착할 필요가 있다 결국 빨리 거기 가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I need to get to Rockefeller Center 중간에 이가 하나 들어가서 발음이 약간 Rockefeller 이렇게 되죠 마지막으로 get 다음에 into를 붙이면 합격하다 라는 뜻이 돼요 내가 결국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대학교, 대학원 같은 데 말할 때 쓰는데요 I got into my dream school 이 문장은 정말 get into를 좀 대표하는 문장이고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I got into 내가 합격했어요 My dream school 내가 꿈꾸던 학교에 into 들어가게 되는 그 일이 생긴 게 결국 합격한 거겠죠 I got into my dream school 어딘가에 합격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 want to get into grass school 대학원 합격하고 싶어요 I want to get into grad school 대학원에 grass school 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graduate school 이란 뜻이에요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가는 학교가 대학원이죠 graduate 이건 졸업이라는 관련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get into 이걸 이용해서 합격하다 라는 뜻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개의 동사 change, turn, get 모두 배워봤네요 네 오늘은 필수 동사 세 개를 배워봤어요 영어에 대한 갈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공부를 하려고 결심했다가 자꾸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점점 잘하게 되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끝까지 쭉 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저와 함께 영어 공부 해보고 싶은 분들은 esthere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열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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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